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심이 가득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나의 목보다 훨씬 더 후하게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은혜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힘을 냅니다. 오늘을 기대합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게 하소서.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아멘